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을 매수하면서 빨간불로 가득한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올해 최고치인 2600 50선에서 움직이는데요. 이상로 파트너와 전략 세우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다 오르는 것 같아요. 반도체부터 2차전지, 자동차와 넥하우까지 안 오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앵커님 종목도 오르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더 특별히 봐야 되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봤던 것이 우리가 사실 수급 자체가 크게 폭증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시중에 돈이 그만큼 늘어났던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돈은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시총 상위 종목분들의 돈이 몰려버리면 나머지 개별주들은 또 상승폭 자체가 조금 제한될 수 있는 양상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더 착안해봤고 그렇다 보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에 대한 부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대형주를 좀 더 트레이딩했던 분들은 조금 오늘은 즐겁게 웃으실 수 있겠지만 개별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왜 이래요? 오늘 금요일장이니까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체크 포인트도 바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반도체 가는 날,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SKI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게 되면 시장에 대한 지수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라든지 SKI닉스에 대한 부분이 좋았을 때는 지수가 또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슈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전 세계적인 부분 자체에서 기술주들에 대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I닉스에 대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와 같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만 각권지수라든지 최근 니케이지수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에 대한 추라이가 꾸준하게 나타남으로써 이런 삼성전자라든지 SKI닉스 등 전기전 접종에 대한 강세를 앞으로도 좀 더 염두에 둬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이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안에서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그만큼 북미권에 대한 매출이 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수출 물량이 약 70% 이상이 잡히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루트로닉이라는 기업입니다. 루트로닉이 추천주이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루트로닉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셨는데 우리가 공개 매수라는 것이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도에 도레이 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도 똑같이 공개 매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공개 매수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다만 이런 공개 매수라고 하는 것은 이 가격에서 우리 대주주들이 사줄 테니까 이 정도 가격대쯤에서는 팔고 가는 게 어때? 라고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 자체 대주주에 대한 지분, 우호 지분 확보가 되고 나면 그때 돼서 자진 상패 처리가 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는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 3만 6,700원에 대한 공개 매수 가격대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주가에 대한 변화가 저는 생길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약 30% 이상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추가적으로 더 가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치적 욕심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 정도 선에서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고 다른 여타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을 보거든요. 그럼 새로운 종목은 뭐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 피부 미용 의료기기 3대장이라고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기업이 이제 루트로닉입니다. 매출이 가장 높기 때문에. 두 번째가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피부 미용계의 삼성전자, 클래시스를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보면 클래시스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한 부분에서도 반사적인 이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오늘 대부분의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데 우리가 레이저 의료기기로 본다면 또 이루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루다라는 기업, 어제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 그 기업도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출하기가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루트로닉 대신에 이제는 이익 실현을 하시고 이루다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체크포인트 바로 살펴볼까요? 네, 애플페이에 대한 확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페이가 현대카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고객층들이 20대에서 30대다 보니까 그 고객층들에게 특화된 장소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NFC를 상당부 확대했던 것이 지금 현재 업계의 입장이었고 지금 현재는 카드 3사, 우리가 신한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까지 지금 애플페이에 대한 서비스 개시를 하겠다 대신에 그것은 9월달 정도가 되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를 앞서도 우리 곤비정 앵커랑 했었는데 40대 이상은 갤럭시, 40대 미만은 아이폰 이렇게 최근에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편의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백화점에 대한 부분, 또는 온라인 결제에 대한 시장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 자체를 감안했을 때 애플페이 관련 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지금 눈여겨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움직임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좀 강세를 보였던 것이 하잉크코리아 같은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잉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NFC 결제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NFC라는 게 근거리 무슨 통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마그네틱 방식은 직접 되어야 되는 방식이라면 NFC는 근거리에 대한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에 따른 부품 관련 파트런도 최근에 좋은 움직임들을 보였고요. 우리가 통신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또 좋은 모습을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 상승 자체가 단기간에 이슈로 끝날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9월에 서비스 예정이라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슈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플페이 관련주들도 한번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역시나 반도체죠. 네, 맞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반도체 규제 다 없애라라는 강한 어조로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와 SK이닉스에 대한 모습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반도체 전공정이라든지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2019년도, 2020년도에는 반도체 소재 관련된 국산화 관련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최근 들어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특히 반도체 장비주들 안에서도 국산화율이 높은 쪽에 대한 장비 업체들이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후공정 업체들이 최근 들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국내에 대한 기술 수준이 그만큼 높게 형성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정이라든지 정착 장비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국산화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들 다만 우리가 아쉬운 것은 노광 장비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ASML이라든지 또는 일본의 캐논 독기사가 점유율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노광 장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더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후공정하고 패키징하니까 생각나는 게 바로 하나 마이크로인입니다. 개인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외국인도 한 4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요. 어제는 외국인의 순매수 1위이기도 했고 또 기관도 이틀째 수능 매수 중입니다. 지금 가격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들어가기 어떨까요?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안 오른 종목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키 맞추기 시장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안 움직였던 쪽이 세정 장비라든지 증착 장비 쪽이 아직까지는 잠잠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그에 따른 기업들이 제우스라든지 또는 에루티백퓸 같은 이런 세정 장비 관련주라 또는 진공폼프 관련주들도 보신다면 좀 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 오늘의 관련주는 2차전지 관련해서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요? 오늘 이제 공정 장비를 다시 한 번 더 보시겠는데 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세를 조금 이끄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증명 우리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런 공정 장비 관련주를 볼 때 TSI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 그 다음날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일단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윤성 FNC가 지금 현재는 신고가를 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TSI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국 공정도 여전히 좋은 모습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신규적으로 지금 진출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가 조립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충방정 공정이 있습니다. 조립 공정은 단가가 가장 낮은 쪽이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다른 쪽을 좀 더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신에 여기 중요한 것이 이제 충방정 공정은 별표를 좀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시장에서 충전소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충전소를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충방정 공정 장비 관련주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A프로라든지 또는 하나기술 또는 원익피해니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놓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검사 장비와 자동화 설비 그리고 이제 부품주들이 나오는데 이 코인테크가 자동화 설비 관련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발주 물량이 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에 대한 부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우리가 그 밑에 이제 부품주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사실 이제 우리가 전국 공정이 제일 좋습니다. 전국 공정이 원픽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 아직까지 신고가 안 갔는데 볼 수 있는 기업 저는 지하이텍이라고 보는데 이 지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전국 공정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지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코팅 공정에 필요한 슬롯 따위를 제조 생산하는 기업이고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디스플레이 안에서도 감광액 우리가 감광액이 포토레지스트거든요. 국산화율이 높은 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지하이텍에 대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5천원, 손절가는 3,99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지하이텍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